안녕하세요 공떼디는 언니, 공떼디는 씨요 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덕분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걸 들었어요. 문아엑스도 하시고, 롤러원도 하고, 반주 언니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고 계신다는 얘기죠? 저는 기존에 골프인으로서 골프협회 이사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체육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 골프인으로는 최초로 체육회 이사로 선임이 되었죠. 그래서 골프를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졌네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체육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게 체육회의 비전이죠. 마침 또 우리 블루원도 레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는 취지하고도 아주 부합이 되고요. 골프가 그동안의 사치성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올림픽 공식 종목이기도 하고 전국체전 거기서 당당한 종목으로 가나다 순위를 해서 골프가 제일 앞에 있답니다. 이런 종목인데 아직 사치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세금에 아주 과다하게 부과가 되고 있죠. 사실 이런 점이 소비자들한테 아주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터프 차원에서도 더 이상 골프를 더 이상 사치성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알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의 가치 생각에서 행동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성들이 시대 변화를 통해서 역할도 많이 증대됐는데 비해서 더 과감한 행동까지 요구하는 거고요. 특별히 스포츠를 통해서 행동력이 가해지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Beautiful 여성이 가치는 이미 여성들은 아름답죠. Understanding 이해력이 굉장히 높죠. 감수성도 예민하고 섬세하고 I 아이디어 생각도 많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섬세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L Leader 그러다 보니 각 분야에서 지금 부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D D는 demanding으로 생각해 봤는데 쉽게 만족하지 않는 뜻으로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가치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쉽게 지치지 않는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으니까 더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의 교두부로 스포츠 활동도 적극 권한다.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공언니의 표본이 아닌가요? 아유 글쎄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사실 이거 다 제가 직접 해봐서 얻은 결론이죠. 루나엑스라는 아주 신생 혁신 개념의 골프장을 과연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 활동이고요. 지금 놀랍게도 고객들이 잘 반응을 해 주시고 계시고 아마 모든 분야가 더욱 가깝고 직접 소통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SNS를 떠나서는 살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죠? 여덟 분이 초대돼서 발표를 하고요. 큰 주제는 이렇게 여성을 통해서 스포츠를 진흥시키고 더 넓게 나가서는 전 분야에서 여성들이 더 행동하자 뭐 이런 주제가 되겠죠. 그 여성들이 그동안엔 약간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손을 들고 행동하시라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후회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희 취지가 홀로페 운동을 맞춰서 누구나 평생 즐겁게 앞에 이제 골프지만요. 괄호치고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당구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 즐겁게 여기 더 크게는 스포츠 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 즐겁게 이렇게 해서 다 뭐 어울려서 한판 멋있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을 덧입어서 모든 레저스포츠의 문턱을 낮춰서 1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만큼 또 스포츠 도전하셔야죠. 아 물론입니다. 다음 공은 또 어떤 공이 될지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